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철도건설협회가 주관한 2019 새로운 경기철도정책토론회가 1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토론회에 참여한 남서울대 김황배 교수는 제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대중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대시했습니다. 홍지성 경기도철도항만 물류국장은 신도시 조성 전에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GTX와 슈퍼BRT의 도입이 신도시와 수도권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